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험사에서 재직 중이고요. 하는 일은 보험 업무가 아닌 데이터 분석을 다루고 있고 실제로 공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에는 전혀 지식이 없는 29살 한재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격증 공부를 해봤지만 실제로는 보험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보험 자격증을 공부를 하고 실제로 합격을 할지 말지 약간 고민도 많았고 또한 1년에 한 번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합격이 되었을 때 엄청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험사에서 승진 같은 걸 하려면 여러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에 관심이 원래는 없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자격증들을 취득을 했지만 처음으로 보험조사 분석사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보험사기 같은 것도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흥미로운 점으로 약간 도전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험조사 분석사가 제가 보험사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법 같은 것은 많이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인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나 다른 후기 같은 것도 찾아보았는데 독학으로 하기에는 너무 양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인스티비를 시청하신 분들이 합격한 부분이 엄청 많고 또한 직장인으로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에는 인강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 인스티비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총 4과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총 3분의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먼저 윤종길 교수님께서는 보험계약 법령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책 부분에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포함될 만큼 양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보험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양한 보험 상품들도 소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께서는 키포인트로 하나하나씩 짚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따로 노트 정리를 하면서 약간 시간적으로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비환 교수님께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형사법에 대해서 무지한 편이어서 실제로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약간 공부하는 데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는 사례나 판례 같은 것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암기한 부분이 많아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김광준 교수님께서는 보험조사론의 원투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두 부분에서는 실제로 시험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용어를 설명을 해주시고 실제로 한 열 가지 부분이 있으면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별표를 기입을 해주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시간적으로 절약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직장인으로서 실제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제가 집에 돌아와 보면 한 8시면 그때부터 공부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8시부터 11시까지 주중에 한 3시간씩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보통 하루를 풀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스티비에서 효율적으로 강사님께서 가르쳐 줬던 그런 부분을 노트에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계속 복귀를 하면서 기출 문제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책 부분에서도 기출 문제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복습하는 게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험 생활을 제가 보험 쪽으로는 처음으로 공부를 한 것이지만 그전에는 다른 금융자격증도 취득을 할 때는 실제로 체력적으로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으로서는 공부 시간도 부족할 수 있지만 점심시간 때 보통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노트로 정리한 부분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찍어서 출근길 같은 경우에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약간 암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실제로 어떤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긴장을 은근 많이 하기 때문에 긴장을 안 하고 완화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교시나 2교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40문제고 50분 동안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1교시 때는 긴장을 안 하려고 천천히 풀어봤더니 실제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다 풀었더니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약간 집중을 하고 빠르게 시험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쉬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텀이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에너지바 같은 걸 하나 가지고 가서 그런 걸로 체력을 보충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교시에는 연달아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1년에 한 번뿐이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도 되고 이번에 만약에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대생이었고 또한 보험 쪽에도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처음에는 없었지만 인스티비에서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이 점점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도 계속 풀어다 보면 시험이 다가오면 자신감도 많이 붙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시험을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험조사 분석사를 취득한 부분도 많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실생활에서 접하지 못했던 형사법이나 아니면 보험 쪽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약간 실생활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으로 재밌게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aguja Inni ni ni 3 3 1 3 5 5 6 7 6 5 7 6 7 7 8 9